오늘은 이제 이차방정식의 근의 개수입니다. 이차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느냐라는 거는 쌤이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치? 근이라는 게 어떻게 구하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퀄 0이라고 이거 두근 알파벳하라고 하면 x라는 친구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빼기 4ac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네하고 얘네는 큰 의미가 없고요. 0이 있는 이 친구가 b제곱 빼기 4ac가 얘가 이제 양수가 되느냐 0이 되느냐 음수료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얘가 0보다 크면 0이면 0보다 작으면 근이 2개, 1개, 0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근이라는 말이 나올 때 b제곱 빼기 4ac, 즉 판별식 얘를 사용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어버리면 풀마가 의미가 없고 2a분의 마이너스 b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근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내용 꼭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이차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식을 주고 나에게 근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건 좀 약간 이제 기본 문제고요. 반대가 있다고 반대가. 근을 주고 식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라고. 그러면 어차피 이거 두 개밖에 안 되는데 근이 이렇게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어? 어떤 이 2차광정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 최고차항은 a잖아. 그치? 이렇게 일단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x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서 근이 알파가 되고 근이 여기서 뭐가 돼? 베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뭐 한다는 얘기야? 세운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4다. x 제곱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하면 그 2차광정식이라는 거는 1은 뭐 곱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근의 부호 반대, 근의 부호 반대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식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거를 정리한 게 이제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구하는 답은 그냥 이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도 생각을 조금 해보면 샘이 이거 정리 한번 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는 0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이게 뭐야? 두 근의 합이잖아. 이게 두 근의 뭐야? 곱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푸는 게 이게 중등과정에서 원칙이에요. 근데 어차피 너희들이 뭐 조금 있으면 바로 고등법 배울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어떻게? 아, 최고차항 하시고 알겠어? x 제곱 마이너스 모 x 합 x 플러스 플러스 고은 0. 이렇게 이거를 차라리 여러분이 뭐 하자? 암기해놓으면 저 그 얘기야. 그러면 두 분이 마이너스 3하고 4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2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2 이렇게 하시고요. x 제곱 합을 구해. 합이 얼마야? 1이잖아.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합 x 하지 말고 합의 부호 반대. 그게 편해. 그러면 합을 구하면 일단은 합을 구하면 법화된다고. 왜 그러나? 그렇지. 1이니까 마이너스 x. 곱은 그대로. 합은 부호 반대. 곱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네만 곱해주면은 뭐 2x, 2, 2, 2, 4.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중근이야. 근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고. 중근이야. 그럼 중근은 더 쉽죠. 왜 더 쉽냐면 중근은 식이 무조건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는 거야? 완전제곱의 형태로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고차항을 A라고 하고 근은 알파라고 하면 아, X-알파의 제곱은 0. 이런 거 끝나는 거야. 얘네네. 오히려 더. 합분도 필요 없어요. 얘네. 그냥. 왜? 중근은 뭐니까? 아, 완제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를 중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5이면 좋겠다. 알겠지? 그러면 5 하시고 근은 항상 들어갈 게 뭐로 들어가야 돼?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되겠지. 어, 왜?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내가 찾는 뭐가 돼? 답이 되고 풀어주기만 하면 뭐 하겠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수가 유리수인 2차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얘들아, 이거를 이거에 근을 구해봤더니 하나가 3-2루트 이래.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한 근은 뭐라는 얘기야?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생각을 해봐, 니네가. 이거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나왔겠어? 어떻게 해서 나왔겠어? 근의 공식으로 해서 나왔겠지. 이렇게 막 루트가 있는 걸 인수분해했겠어.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근의 공식을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루트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즉 실수부분은 뭐합니까? 똑같아요. 허수, 아니 그 뭐냐. 유리수부분은 똑같고요. 무리수부분을 보면 부호만 달라. 부호만 이렇게. 그러니까 한 근이 이렇게 나왔다면 또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 3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무조건. 맞아요? 어. 다시. 한 근이 이렇게 나왔다면 또 다른 한 근은 어느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그렇지. 무리수 부분의 루트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다 배경 설명했잖아. 그럼 니네도 그렇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하나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때 그게 명확하게 생각이 나는 거지. 결과만 딱 이렇게. 어. 한 근이 이거면 나랑은 이거래.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한 근이 만약에 알파가 뭐 알파가 이거다. 그랬을 때 x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3인 이차방정식을 한번 뭐 해봐라? 네가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되게 복잡하겠죠. 원래대로 하면 근이 이제 뭐 3 쓰시고 근은 부호 반대니까 x-3 플러스 이렇게 와야 될 것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한 근이 이렇게 라는 건데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은 x-3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전개하려고 그래. 어때? 좋아? 안 좋잖아.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차방정식을 부호하는 게 굉장히 뭐하다. 편리하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다른 한 근이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두근의 합의라는 거로 뭐가 되면 6이 되겠죠. 어차피 이거 없어질 거니까. 그치? 두근의 구분 뭐가 되겠니? 앞에 이거하고 얘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네 둘이 뭐야? 합차잖아. 합차니까. 앞에 거제곱 에서 뒤에 거제곱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최고차항이 3이라고 했으니까 상하시고요. x제곱 합의 부호 반대 곡은 그대로 이게 다 끝난 거에요. 이렇게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3x0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차광역식에 활용 문제들이 있는데 활용 이거는 사실 얘가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 무조건 풀면서 설명 좀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봅시다. 1번 문제 1번 문제 서로 다름 서로 다름 두 근을 갖는 2차광역식을 보기에서 모두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야. 근이 몇 개 가지면 좋겠다고 얘들아? 두 개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서로 다름 그치?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물어볼게. 승희야 뭐 뭐 하란 얘기야? 근을 구하란 얘기야? 근을 구해서 네가 그 두 개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란 얘기야? 그럼 뭐 하란 얘기야? 그치? 그니까는 수학이라는 게 그런 거야. 뭘 물어보잖아. 그러면 너희 전쟁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감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뭐 해봐.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걸 딱 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게 이제 없다고.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는 사실은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도 사실 곱세공식 인수분해 까지만 하더라도 뭐야 얘들아? 식이 있어. 근데 2차 방정식 부터 학생들의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거 하래. 뭐 없어 근데. 뭔가 2차식 있긴 있는데 그거를 뭔가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가지고 내가 새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명확하게 뭐 하라는 건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몇 가지 없다. 니까 판별식을 쓸 거냐 아니면 합과 곱을 이용할 거냐 직접적인 근을 구하기 해서 근의 공식을 쓸 거냐 인수분해나 그 세 가지 밖에 없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서로 다른 두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역시를 모두 골라봐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항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스탠바이 준비 단계를 만들어 놔야 그게 뭐냐면 2차 1차 상수 0골로 만드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얘 같은 경우도 뭐가? 5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얘 같은 경우도 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8이네요. 이렇게 그렇지? 얘 같은 경우도 이거 굳이 6 안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야? 환불식을 해보는 거지? 환불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 c 를 쓰거나 x 의 계수가 짝수라면 짝수 공식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짝수 수는 상관이 없어 식이 복잡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어차피 써야 돼 그럼 처음부터 길 들여지는 게 좋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b 제곱 2 c 고 마이너스 4a c 이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계산할 거 없습니다. 양수 0 인지 은수 지만 판단하면 되니까 너는 되겠구나 이런 얘기지 너 같은 경우는 짝수 잖아 플라임 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가 될 것 이고 제곱 하면 4 마이너스 h 잖아 그냥 그러니까 10 이에요 0 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너는 안된다 너는 딱 봐도 중근 이니까 안되겠지 너는 어떻게 되겠어 p 제곱 이니까 1 이잖아 그래 안 그래 1 그치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서 부호 반대 이니까 6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0 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ㄱ 하고 ㄹ 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 여기서도 하나만 더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줄게 봐봐 얘처럼 만약에 x제곱 얘다가 만약에 2x 빼기 3 이렇게 읽고 읽다가 해보자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상수항의 음수인 경우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상수항의 음수인 경우는 얘는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얘는 0보다 큽니다 왜 무조건 0보다 크냐면 자 얘가 지금 b잖아 그치 그러면 b 제곱 을 할 것 이고 마이너스 4에 a c 를 곱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a 는 항상 너희들이 우리가 뭘로 정리한 상태야 양수로 정리한 상태 항상 x제곱 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넘기면 되는 거잖아 양수가 되니까 항상 x제곱 을 뭘로 양수화 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보면 c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번 해봐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하고 e하고 곱해져서 뭐가 되겠어 반드시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b제곱은 당연히 뭡니까 양수죠 제곱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양수하고 양수가 얘는 무조건 연고다 뭐할 수 클 수밖에 없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어 이거 판매씩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여기가 음수면 무조건 얘는 뭐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런 팁들은 다 적어놓고 익히는 게 좋아 한번 들을 때는 알겠는데 다 까먹어 선생님이 팁같은 거를 주면 다 적었다가 천천히 복습하고 하면서 다시 싹 익혀놓고 그렇게 해 머리를 믿지 마세요 손과 노력을 믿어 자 5번 문제 한번 봐봐 자 서로 다른 세 실수 ABC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얘가 성립할 때 2차 방정식 이거에 서로 다른 글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지금 뭐라는 얘기야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잖아 그치 얘가 어떻게 되냐 그 얘기야 근데 지금 이러한 관계가 뭐한다고 했어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것도 자 이거는 지금 누구에 관해 정리한 거야 A에 관해 정리한 거지 A가 뭐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실제 수학은 항상 이렇습니다 얘들아 얘를 하나 줬는데 실제 우리는 몇 개를 알고 있는 거와 똑같아 세 개를 알고 있는 거와 똑같아 그런 관점이 있어야 돼 즉 B는 누구냐 그 얘기지 B는 C는 누구냐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럼 B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 A 더하기 C가 되겠지 C는 누가 되겠어 B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 하나만 나에게 알려줘도 나는 이렇게 이렇게를 모두 뭐하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A, C를 내가 다 건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누구 대신에 B 대신에 이 친구를 뭐해 집어넣어보자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 아 A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바로 A 빼기 C의 제곱이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뭐야 A제곱 플러스 2AC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이니까 이렇게 완제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인수분해 때 공부가 충실히 좀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수학은 누적 학습이야 쌓이면 새로운 게 배운 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수학이 되게 생각보다 할만해지는데 전에 게 없으면 계속 새로워 까먹었으니까 이것도 하고 새로운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중뒤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고등은 커버가 안 돼요 커버가 안 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익혀놔야 돼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당연히 0 뭐 하겠어 크거나 같겠지 그런데 서로 다른이라고 했지 얘들아 서로 다른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같다라는 거는 언제 같겠어 A하고 C하고 뭐 할 때 같을 때가 0이잖아 그치 그런데 같지 않으니까 0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고 이러한 결론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즉 근이 두 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6번 자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를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이런 얘기잖아 그치 해를 갖는다는 거는 당연히 얘도 무슨 말이야 하나를 갖든 두 개를 갖든 상관없이 그냥 해를 갖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관돼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문제가 항상 셋 중에 하나라고 판별식 금과 개수의 관계 아니면 직접적인 근을 구하는 거 셋 중에 하나야 항상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다 보인다니까 그러면 얘는 판별식을 하는 얘기잖아 그치 판별식을 할 건데 얘가 지금 뭡니까 짝수니까 짝수 사용할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9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AC가 되겠지요 그쵸 그러니까 AC니까 이거 부호 반대하면 E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모아보다 같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2K가 작거나 같네 누구보다 10보다 그래서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개 5개 11번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그래도 뭐 판별식 쓰라는 얘기고 0보다 커야 된다 그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조심할 게 있다 이 문제 딱 봤을 때 뭐를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 왜 이래 뭘 조심하라고 할 것 같아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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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절대적으로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살아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 2차 방정식이야 그렇다라고 본다면 M은 무조건 누가 될 수가 없어 1이 될 수가 없겠지 M이 1이 되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야 2차 방정식이 아니야 그쵸 어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잖아 학생들이 그러면 저거 신경 안 쓰고 문제 풀어 그러고 답을 틀려 그러고 이제 다시 학교 시험 볼 벗을 때 자기는 맞다 생각했겠지 틀렸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 아 실수했네 계산 잘못했네 그거는 계산 잘못하고 실수한 게 아니야 아예 문제를 잘못 푼 거야 어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매 시간 한번 해볼게 이 친구가 지금 짝수니까 얘를 풀라인으로 봐서 2라고 한번 보시면 4-8이잖아 그래 안 그래 뭐 반대로 하시면 플러스 M-1이 0보다 뭐라고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니까 M은 뭐라는 얘기야 어 넘어가니까 뭐니 마 3보다 어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M이 마 3보다 크다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을 한다고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왜 M은 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M이 마 3보다 크면 서로 다른 판매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분을 갖는 거는 맞아 근데 M이 1이 되는 순간 얘는 2차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이 얘기잖아 자 여기가 이제 마 3이야 그래서 원래 답이 이거라고 근데 어떻단 얘기니 1이 안 되기 때문에 1에다가 한 명을 내려놓고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답이 되니까 마 3부터 어디까지 1까지 사이값 그 다음에 또 1보다 뭐한 거 큰 거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여기도 만약에 얘들아 서로 다른 이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없어 그냥 그늘 같도록 그러면 당연히 판매 시 입장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때는 답이 또 누가 답이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답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좀 따져보시면 된다 12번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분이 이렇단다 얘들아 그럴 때 A 빼기 B의 값으로 뭐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중학교 방식으로 풀면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냐 최고차항이 몇 차야지 3차잖아 그치 아니 그 개수가 3이잖아 3으로 하고요 X제곱 자 두 분의 합이 얼마죠 마3이죠 그러니까는 합은 부원하고 반대 플러스 3X 곱하면 마4 곱하기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9X 빼기 12는 0 이렇게 해서 아 A가 9구나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2구나 그래서 빼니까 21 이렇게 푸는 게 정석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자 어 이거라고 여기서 두 분의 합은 뭐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죠 그쵸 두 분의 합 이거 분의 이거에 9호 반대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냐 마3이라고 두 분의 합 그러니까 마3이 넘어가면 A는 그냥 바로 뭐가 돼 9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두 분의 곱은 뭐냐면 3분의 B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뭐가 돼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넘어가니까 B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이거 또 편하지 어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0이 루트 5의 소수 부분과 이거의 정수 부분을 두 근으로 가질 때 AB에 대해서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봅시다 루트 5의 소수 부분이래 이거 우리가 계속 많이 했던 거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 루트 5가 얼마야 2. 얼마 얼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루트 5 빼기 2가 하나의 근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루트 30 빼기 1의 정수 부분이래 루트 30은 몇 점 얼마 얼마야 5. 얼마 얼마지 1 뺐네 4. 얼마 얼마지 그럼 정수 부분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얘를 뭘로 갖겠다는 거야 두 근으로 갖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랬을 때 AB에 대해서 AB 뭘 뭐라고 곱을 구해보라는 얘기지 맞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A는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어 우리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잘 알려줬잖아 이걸 중학교 때 안 배우는 건데 그걸 알면 문제가 엄청 쉬워지고 굉장히 풀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다양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그냥 두 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A잖아 이해돼 두 근의 합이 이거 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그럼 마이너스 A가 뭐냐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2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나는 A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B는 뭐예요 B는 두 근의 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두 근의 합이니까 얘는 그냥 4에다가 루트 5 빼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B야 얘가 A고 뭐하라고 그랬어 A를 곱구하라고 그랬네 그치 그러면 AB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A는 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5 루트 5를 바꾸게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B는 똑같이 루트 5 빼기 2에다가 뭘 곱한 거야 3을 곱한 거래 맞죠 이 친구 합차잖아 합차 합차니까 앞에 꺾이는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 뒤에 꺾이는 곱하면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는 나 이거 합차 이런 것들을 공부 다 했잖아 딱딱딱딱 바로 눈에 보여야 돼 그러면 수학이 재밌어요 쉬워지는데 이게 안 보여 그러면 또 이거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어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4니까 마사 이렇게 답이 되겠네 16번 문제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B를 두근으로 하고 AB를 두근으로 한대 그러면 이거 1차 함수잖아 그치 중2 때 배운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B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Y 절편이라고 알고 있죠 이것도 까먹었어도 또다시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알겠지 그럼 얘야 얘 그러니까 B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럼 A라는 건 뭐냐면 A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기울기라고 배웠죠 기울기는 뭐 두 점 찾아가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럼 3만큼 갔을 때 5만큼 떨어졌으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아니 A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AB를 두근으로 한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 두근으로 하겠다 그 얘기야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 3 하시고요 X제곱 이거 두 개 합해봐 합해보면 얼마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냐 3으로 바꾸면 편해요 3분의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차피 통분할 거니까 그럼 두 분의 합은 3분의 마이너스 20 이잖아 그거의 두 반대니까 플러스 3분의 뭐가 돼 이 10X 이렇게 되겠지 곱은 뭐 그냥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3분의 뭐가 돼 25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3 곱하면 3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2차 방정식 이거에 두 분의 차가 얼마라고 4야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두 분을 알파하고 뭐라거나 베타라고 놓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는데 이 베타를 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뭐라고 놓겠다는 거야 알파 더하기 4로 놓든지 또는 알파 빼기 4로 놓겠다 이 얘기지 미지수를 적게 사용할수록 당연히 뭐하니까 좋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플러스가 편해 나는 빼기보다는 그러면 두 분이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이해겠어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K를 구하래 그럼 K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두 분의 곱에서 나오는 거야 맞지 두 분 곱하면 그냥 K 아니야 어 근데 두 분을 곱해봤자 이거 뭐 얘가 지금 그늘 내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얘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뭐야 이게 두 분의 합이잖아 두 분을 합하면 2알파 더하기 4가 되고요 두 분의 합 이게 바로 뭐야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지 이거에 부호 반대가 돼야 되니까 그럼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넘어가니까 마14 마7 이렇게 돼야 되겠네 네가 마7이잖아 네가 마7이니까 너는 뭐가 되는 거고 마3이 되는 거고 K K는 뭐라고요 두 분의 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 21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된다 다시 보게 됐네요 자 1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이쪽을 좀 어려워 하더라고 보니까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돼 한 근의 다른 근이 두 배래 그러면 근을 뭐라고 놀래 두 배래 뭐라고 놀래 한 근을 알파라고 놨어 또 다른 근을 뭐라고 놀래 그렇지 그 얘기야 그냥 어 배털하고 놓으면 안 된다고 두 분의 비가 2대 3이래 그러면 근 뭐라고 놀래 승희야 무조건 알파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아 하나가 2알파면 하나는 뭐가 되겠어 3알파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내가 뭐하는 거야 그렇지 맞춰서 그냥 놓으면 되는 거야 알파가 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잖아 2알파를 근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거를 위해서 얘를 뭐 알파라고 하면 그럼 얘는 뭐 2분의 3 이렇게 놀 필요가 없잖아 그쵸 한 근이 무조건 알파라고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아 2알파 3알파로 놓겠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모든 상수 K값의 합을 구하네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우리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를 더하는 거는 뭐는 5알파는 뭐가 되겠어 K 더하기 6이라는 사실 내가 알겠지 그치 맞춰 두 분의 합 이고 부호 반대니까 X에 두 분의 복 6알파 제곱은 6K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 6은 약분 정도는 해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K라는 친구가 알파 뭐가 되는 거니 제곱이 되겠지 그럼 나는 지금 뭐를 구해야 돼 K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보실 게 뭐냐면 K를 구하기 위해서 K를 구해도 되고 누구를 구해도 돼 알파를 구해도 되지 뭔지도 상관없잖아 어 얘는 지금 미지수가 알파하고 K하고 몇 개야? 두 개야 미지수가 두 개고 십이 몇 개니 지금? 두 개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걸 풀 수 있어 그런데 얘도 1차고 얘도 1차일 때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가감법을 보통 많이 써 왜? 똑같이 1차니까 그냥 개수만 맞춰서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가 없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수가 달라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연립방경식은 개수가 달라요 같은 거 없어 이제 그러면은 뭘 쓰냐? 대입이야 대입법 뭘 쓴다고? 대입법 대입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알파하고 K로 되어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K가 뭐라고 그랬어? 알파제곱이라고 그랬지 여기 K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야? 알파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 똑같으니까 그래 버리면 여기 위에 있는 식이 뭘로 바뀝니까? 그쵸 알파만 있는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K자리에다가 이중 이렇게 대입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5알파는 알파제곱 더하기 6 해가지고 알파제곱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6이 0이니까 당연히 알파값이 몇 개 나오니? 2개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거 뭐 인식을 해보면 알파는 바로 2하고 3나오는 바로 알겠죠 그럼 알파가 2래 알파가 2야 여기다 알파 2 집어넣어 보자 알겠지? 여기다 알파 2 여기서 보면 K라는 거는 뭐냐면 5알파 빼기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알파가 2일 때 그때 K는 바로 뭐가 되겠어? 10에서 6 빼니까 4가 되겠죠 3일 때 3일 때는 15에서 6 빼니까 뭐가 되겠어? 9가 되면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뭐가 되는 거야? 아 내가 구하려면 K값이 되겠구나 하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평소 K값이 한 분 뭐가 된다? 13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근이 다른 한 금보다 3만큼 크다 그러면 알파, 알파 더하기 3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지 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민준이는 이거 뭐 잘못 보고 푼 문제도 항상 뭐 잘 나오는 그런 아이템이야 유형이야 그럼 잘못 보고 풀었어 얘들아 그럼 이게 항상 이런 식이다 X 2차 방정식을 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얘는 잘 봤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얘는 잘 봤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얘를 잘못 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난 두 분의 곱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맞지? 얘를 만약에 잘못 봤다 그럼 두 분의 뭘 이용하면 되는 거야? 곱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잘못 본 거는 잘못 보고 이렇게 냅두시고 잘 본 것만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데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두 명이 나오네요 민준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X의 계수를 잘못 봤대 그럼 X계수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얘는 잘 봤잖아 그치? 그럼 얘는 잘 봤다는 얘기는 곱하기를 내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민준이 거에서 누구를 아 상수항이 마이너스 12구나 즉 B가 마이너스 1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연이 지연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어 그러면 얘는 잘 봤겠지 그치? 그럼 두 분의 합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A는 잘 본 거고 어? 중근이 나왔네 그래 안 그래? 중근은 5가 몇 개라는 얘기야? 2개라는 얘기지 두 분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10이 돼야 되는 거야 5가 아니에요 중근도 근이 두 개야 해 어? 이렇게 보시면 알잖아 이렇게 이렇게 봐봐 그럼 X제곱 빼기 A 10X니까 두 분의 합이 10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A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0이 된다 라는 사실을 내가 알 수가 있다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여기에서 B의 부호 반대 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23번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있는 2차방정식을 푸는데 성진이는 X를 잘못 보고 이렇게 했어 우정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이렇게 풀었어 방금 푸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잖아 그치? 어? 푸시면 되겠네 23번 자 여기 봅시다 한 근이 이거래 한 근이 이거 그럼 선생님이 이것도 너네한테 뭘 얘기했냐면 이거 딱 보면 앞에 거 제곱하고 뒤 거 제곱 차이가 얼마야 1이잖아 1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거 무조건 없으라고 그랬어 큰 게 앞에 오는 게 좋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루트 5 빼기 더하기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보면은 앞에 거 제곱이 오고 뒤에 거 제곱이 4니까 당연히 루트 5 빼기 빼기 이게 바로 한 근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까지 바로 오는 거야 우리는 뭐 했으니까 다 배웠잖아 이런 식으로 하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주더라도 나는 바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익히는 거야 이렇게 바로 익히는 사람은 수학이 쉬워지는 거고 일일이 다 계산하는 중도 계산 한참 있어도 여기까지 오는 거고 힘든 거고 그런 거라고 그럼 한 근이 이거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니 선생님이 한 근이 루트로 나왔어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어디에 부호가 바뀐다고 얘들아 무리수 쪽에 부호가 바뀐다고 그렇지 가운데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무리수에 부호가 바뀌어 생각을 해봐 근육 음식에서 풀마 루트잖아 그러니까 루트에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빼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다른 한 근 구하라고 그랬네 그럼 얘가 답이니까 그냥 이거 끝이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한 근이 이거다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로 2 십 이렇게 돼야 되겠지 두 근의 합을 두 근의 곱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두 근의 합은 당연히 6이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9 빼기 10이니까 빼기 1 되겠지 그래서 뭐 이런 거 구하는 거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 일반적인 문제였고요 이제 유형 7번부터 뒤로 뒤로 넘어가서 유형 굉장히 많습니다 10 몇 번이니 10 몇 번이야 17번까지가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항상 활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자 봅시다 문제는 여러분이 잘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이거래 알겠지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인 거 54개인 거 그러니까 이거잖아 2분의 2분의 N 엠마 3이 얘가 50 몇 개라고 4개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2 곱해 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08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N제곱 마이너스 3에 빼기 108은 0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맞아 근데 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들아 N하고 엠마 4의 뜻이 뭐야 아 3차이 난다 그 뜻 아니야 얘가 만약에 10이면 얘는 7 이런 얘기 아니야 얘가 11이면 얘가 8대고 얘가 10이면 얘가 9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얘가 답인 걸 왜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N이 12일 때 답이 되니까 12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아시겠어요 다음 문제 30번 자 자 어떤 수를 제곱해야 할 거를 잘못해서 두 배를 했대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어떤 수를 뭐라고 할까 X라고 놓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일단 그럼 두 배 2X 이 얘기잖아 헉추 그랬더니 제곱한 것보다 그건 X제곱이 되겠죠 얘가 얘가 63만큼 작게 나왔다 하니까 당연히 더해줘야 같아진다 이런 얘기지 이런 문제는 항상 좌변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우 하고 두 번째 경우 이게 뭐야 같아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경우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 보다 첫 번째가 만약에 O가 크다 그러면 당연히 큰 만큼을 빼주든지 작은 쪽에 O를 모아든지 더해주든지 뭐 그렇게 그래 같아질 거 아니야 내가 너보다 천원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같아죠 얘한테 천원 주든지 얘한테 천원 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63 자연스럽게 맞지른 답이 아니겠지 그치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식을 어떻게 세우라고 그랬어 X를 중심으로 해서 더하기 1 빼기 1 세우면 좋겠지 맞지 그러니까 X 빼기 1 X X 더하기 1 이렇게 세우면 된다 이런 이야기 알겠지 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는 이렇게 두 개가 될 것이고 그거의 합 EX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게 편한 거야 그거의 7배에서 곱하기 7에서 13을 뺀 거는 가운데 수의 제곱 뭐 그냥 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X제곱 얘가 뭐야 플러스니까 빼기 14X 더하기 13은 0이니까 X는 1 또는 13이다 뭐 인수분이 함께 나오겠죠 바로 됐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1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1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지 얘가 1이고 얘는 뭐야 0이잖아 그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1은 답이 아니고 13이 네가 답이겠구나 이런 얘기지 가장 큰 수를 부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답은 14가 답이 돼야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38번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는 세 짝수 이거야 연속하는 세 짝수는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어 이 씩 뛰어 넘어야 돼 이 씩 그치 그러니까 하나가 X 빼기 2로 간다 그럼 X로 간다 X 더하기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알겠어요 자 이것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이 200이다 각각 제곱했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보통 간단하게 여기 X 제곱 있죠 X 제곱 있죠 X 제곱 있죠 3X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4X인데 플러스 4X지 그거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거는 그냥 훨씬 편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4 여기서 하니까 플러스 얼마 8이고요 얘가 200 8로 모가니까 190이고요 3으로 나누면 60 뭐가 됩니까 64 이렇게 되는 거래 그러면은 X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8 6 4 아니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이 세 수를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에 뭘 구하라고 넓이 한번 구해보라고 그랬지 그럼 680 딱 봤을 때 이거 뭐가 떠올라야 돼 680 680 봤을 때 뭐가 떠오릅니까 조혜리 뭐가 떠오르죠 680 그렇지 왜 피타 아저씨가 우리에게 알려준 피타고라스의 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떠오르면 간단한 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680이 되겠지 그럼 그거에 넓이 부어라 그러면은 4, 6에 24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건데 이게 치과산업형인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우연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말하면 잔소리죠 알면은 쉬워지는 거야 수학이 680 그치 3, 4, 5 뻥튀기 쌤이 얘기했지 남은김에 연습 한번 하자 3, 4, 5 다음 뭐야 680 대답 안해 개인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할 거야 그 다음은 3배 9, 10, 25 4배 12, 16 20 알겠지 그 다음은 선생님 또 뭐 알아야 된다고 했어 5 12 14 알아야 돼 또 하나 8 15 17 여기까지는 필수 여기까지가 다 외워지면 이제 한씩 늘려가면 되는 거야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문제 7, 24, 25 가 나왔어요 그걸 알면 계산이 편해지는 거고 모르면 또 막 그렇게 이제 그런 수가 나온다라는 거에 나오게끔 계산을 내가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든 거고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딱딱 적해지는 것들은 알아 놓으면 편하다고 7, 24, 25 8, 15, 17 까지 완벽하게 외웠으면 7, 24, 25 하나만 더 추가 하면은 그 정도면 거의 더 커버됩니다 39번 수연이는 언니보다 4살이 적어 자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들은 얘들아 그 수연이의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연이의 나이가 당연히 X가 되겠지 수연이는 자 수연이는 X 언니 언니는 X 더하기 4가 되어야 되겠지 자 언니 나이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은 수연이의 나이의 제곱의 두 배 제곱의 두 배 보다 얘가 7만큼 크니까 7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같아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거 뭐 여러 번 풀어서 인수분해해서 그렇게 답하지 말고 대충 그냥 가운데 것부터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객관식은 이게 좋잖아 그치 인수분해 할지 모르면 인수분해 뭐 연습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거보다는 가운데 거 딱 집어넣으면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다음은 1번이네요 자 43번 문제 한번 봅시다 43번 같은 문제 나오면 어렵죠 이런 거 퍼센트 항상 그쵸이 자 봐봐 어떤 상품의 가격을 8X만큼 인상했더니 판매량이 2만큼 줄었다 가격 인상 전과 매출액이 같았다 이때 X값을 구하라 이게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봐봐 응 봐봐 얘들아 퍼센트라는 거는 인상을 했다든지 줄었다든지 그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예를 들어보자 어떤 가게에 갔더니 자 이 핸드폰 10% 할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치 여러분은 뭘 물어봐 원래 얼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10%라는 거는 얘들아 원래 가격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치 원래 가격이 만원이면 10%라면 1000원 할인한 거고 1000원이면 100원 할인한 거고 100만원이면 10만원 할인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0%라는 거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원래 가격이 얼마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어떤 상품에 가격이 있대 근데 그 가격을 알아 몰라 우리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A라고 하세요 가격을 그러면 봐봐 A라는 가격을 이만큼 인상을 했어 그치 그러면 인상했다라는 게 뭐냐면 봐봐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8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1이라는 거는 뭐니 얘들아 원래 가격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야 인상된 거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 인상된 거 말하는 거지 이거 꼭 좀 연습해놓자 잘 봐봐 만원짜리가 있어 알겠어? 이거를 20% 인상한대 그러면 여러분 다 계산할 줄 알아 만원짜리 20% 인상하면 얼마에 사는 거니? 얼마에 사는 거야? 만원짜리 20% 인상하면 얼마야? 몰라? 숫자가 커서 그런가? 천원짜리 10% 인상하면 얼마에 사? 1,100원 20% 인상하면 1,200원 그렇지 그게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왔나 잘 봐봐 1,100원짜리를 10% 인상하면 1 더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한 게 바로 뭐야 원래 가격 천원 오케이 이렇게 곱한 게 바로 뭐야 인상된 가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뭔가 인상한다고 하면 1 더하기 이렇게 당연히 내려가면 뭐가 되겠지 얘들아 이렇게 돼야 되겠지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인상인하 인상인하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할게 자 A가 X% 인상인하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냐 A에 대해서 1 더하기 100분의 X 이거 얘는 A에 대해서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렇게 반드시 이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냥 A,B로 나랑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거 계산하면 계산하면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어떻게 되냐 없어져 어차피 근데 A,B를 반드시 써야 돼 자 그 다음 판매량이 5% 줄었대 이것도 마찬가지야 판매량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5% 줄었다는 거는 원래 얼마 팔렸는데 이만큼 줄었냐 그 얘기잖아 원래 판매량을 B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당연히 판매량은 뭐가 되겠어? B에 대해서 줄었다 1 마이너스 100분의 5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가격을 인상했어 이게 가격이야 새로운 가격이지 이게 맞나요? 새로운 가격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새롭게 이만큼 팔린 거지 이만큼 인상했더니 이만큼 팔린 거야 그러면 얘들아 매출액이라는 거는 뭐지? 매출액 판매액이거든 그럼 판매액이 어떻게 계산해? 이만큼의 가격이 이만큼 팔리면 곱하면 되는 거지 아이스크림을 여기 샀다 500원짜리 여기 샀다 500 곱하기 1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B에 1 마이너스 100분의 5X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가격이지 아니 대수 판매량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전과 같았다고 전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전과 같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전에는 올리기 전에 가격 올리기 전에 판매량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A B가 되는 거지 이거 좀 명확하게 좀 공부 좀 해놓으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학생들 다 틀려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A 무언가를 갖다가 X% 인상했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뜻이라는 걸 반드시 식을 알아야 되고 문제 속에서 이 얘기잖아 원래 만 원에 팔던 거를 만천 원에 팔았어 그럼 당연히 판매가 늘어나기는 줄겠니 상식적으로 줄겠지 그치? 근데 판매금액을 올렸더니 판매량이 줄기는 했는데 전체 뭐는 매출금액은 전하고 똑같다 이 얘기야 그럼 그거를 지금 어떻게 세울 거냐 이 얘기야 여기서 판매 판매금액과 판매량을 안해줬으면 A B 자리 그게 그게 들어오면 돼 근데 안 알려줬잖아 그치? 안 알려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거야 여기도 만약에 전에 매출액의 10%가 감소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똑같아 1 감소 빼기 100분의 10 10%가 늘었다 괄호하고 1 더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늘었다 죽었다는 거는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무엇에 대해서 판매 매출액은 A B가 매출액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알겠어? 얘를 조금 더 복잡하게 될 거면 이렇게 해서 가격 인상 전과 가격 인상 전보다 매출액이 10% 늘었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이게 전에 거잖아 10% 늘은 거니까 그럼 늘은 만큼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전에 보다 10% 줄었다 그러면은 줄은 만큼을 여기다가 표시해줘야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렇게 시기 완성이 되는 거야 이 시기 자 그래서 계산음만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냥 이거 뭐 A B니까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양쪽에다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 이거 봐봐 여기는 지금 100이잖아 여기다가 100을 곱해줘 여기다가 100을 곱해줘 얼마 얼마 곱해준 거야? 만 곱해준 거야 만 이게 곱하기이기 때문에 더하기라면 똑같이 100 곱해주면 끝나잖아 그치? 근데 곱하기니까 각각 그러면은 만을 곱해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100 더하기 여기 100 곱해줬으니까 그쵸? 8X 이렇게 여기도 100 마이너스 5X가 얼마가 돼야 돼? 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어 이제 이렇게 식을 세워 놓으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아 뭐 끄집어낼 게 없네 여기서는 5로 끄집어낼 수 있겠지 5 그쵸? 이거 이거 단독으로 움직이는 거 알고 있죠? 곱하기니까 어 여기서 5 끄집어내면은 뭐 이거 이건 줄여주고 이거 뭐하면 돼? 약분하면 되겠지 5 줄여주면 얼마가 되는 거니? 20 500이 됩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보다는 이걸로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뭐해?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네 그러고 나면 이제 뭐해? 뭐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식만 세우면 그 다음은 뭐 하는 거니?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객관식이면 적절하게 여러분이 한번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얘하고 이거에 곱하기 이거 뭐니 500이란 얘기니까 알겠어? 당연히 조금 안 좋네요 이렇게 나오네 자 44번 126장의 영화관람권을 이거 잘 봐 126장의 영화관람권을 영화동아리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126장을 영화동아리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니? 어 만약에 10명이면 똑같이 나눠줘 못 나눠줘? 못 나눠주는 거야 그쵸? 10명한테는 나머지가 남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동아리 학생은 10명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126에 뭐가 가능해? 약수만 가능한 거야 그래야 남김없이 딱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야 8이면 가능합니까? 불지 말고 시켜 오늘 분위기 좋았는데 왜 갑자기 끝나겠죠? 어쨌든 X명한테 X명한테 Y장씩 나눠줬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알겠어? 어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X명에게 Y장을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식이 세워지냐? X 곱하기 Y는 얼마죠? 126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런데 한 명이 추가로 들어왔어 원래 X명의 X명의 Y장씩을 가져갔는데 상황이 한 명이 들어왔어 추가로 들어왔대 그래서 재분배를 했대 자 어떻게 재분배했는지 한번 봤더니 처음 학생들에게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서 한 장씩 걷었어 그러니까 X명한테 Y장씩 나눠줬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뭐 했다고? 한 장씩 걷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어? X명이 몇 개 받아서 Y-1장 받았겠지 그리고 걷은 장은 몇 장이야? X장이 되겠지 이거 뭐 그냥 국어부니 쉬운 거야 맞죠? X명에게 Y장씩 나눠줬는데 야 한 명 더 왔네? 내가 한 장씩 너희 내 이런 얘기잖아 그럼 처음에 Y장 받았다가 Y-1장 받은 상황이 될 것이고 추가로 내가 걷어드린 건 X장이야 그 X장 새로운 친구에게 줬대 이 만큼을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는 얘가 받은 건 X장이잖아 그치? X장은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건 Y-2잖아 그래 안 그래? 다른 학생이 갖고 있는 것보다 몇 장이 더 많다고 6장이 더 많다는 얘기지 6장이 그러니까 Y-1하고 X하고 비교해 보면 얘가 6장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뭐 했을 때? 5를 더했을 때 2개가 같아지겠지 알아듬어? 처음 도알이 학생 수가 몇 명이냐? 뭘 거란 얘기야? X가 얼마냐? 그 얘기잖아 그치? 맞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식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Y라는 게 뭐냐면 X에서 더하기 4니까 빼기 4 20 내가 하나 알고 있어요 그치? 그리고 또 무슨 식 알고 있냐? 아까 여기서 했던 거 X, Y가 뭐인 거? 126인 거 알고 있지 그치? 그치? 뭐하는 거니? 대입하는 거야 대입 그래서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X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Y 구해도 X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편한 거 구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Y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Y자리에 X-4를 뭐하는 건데?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X에다가 X 빼기 4 이게 바로 뭐가 되는? 126이 되는 이 친구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6이 0이다 이거 인수분을 해야 되겠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두 근이 얼마 차이 난다는 얘기야? 4차이 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4차이 나는 게 4씩 한번 이렇게 하면서 키우면서 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10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6이 되잖아 그치 60밖에 안 되잖아 천천히 하면 돼요 11이면 7 될 것이고 그치? 어 12면 뭐가 돼? 8이 되겠다 돼 안 돼요? 됩니까? 안 되죠 96밖에 안 되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서 13이면 9가 되겠다 근데 뭐 끝자리로 보면 되면 알지 13이면 뭐가 돼? 10이 되네 뭐야 13이면 9 9 1은 9 3 27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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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4이면 뭐가 됩니까? 10이 되잖아 그치? 그치? 6장이 많은데 다 싸우라고 한 거야 얘가 뭐가 돼야 6이 돼야 6 여기가 5가 돼야 이렇게 그치? 여기가 뭐가 되냐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렇게 이렇게 막 인수분해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상당히 어리석은 겁니다 알겠지? 두 개가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를 뭐하자 생각하자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응 그러니까 얘가 뭐 얘가 10이면 얘가 15이니까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9면 얘가 14 그러면 9 4 36 마무리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X는 14 명이다 14 명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44번이 조금 어려웠죠 조금 45번이고요 여기 보세요 키가 키가 2미터인 어떤 농구선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을 던진 후 티초가 지나면 공의 높이가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는 간단해요 왜? 식이 그냥 나와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키가 2미터인 어떤 농구선수가 있는데 공을 던지고 나서 몇 초 후에 높이를 봤더니 이렇단 얘기야 식이 자 공이 몇 초 후에 뒤면에 떨어지는가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 있는 얘들아 이게 무슨 식이야? 이게 무슨 식이라고? 높이라고 높이 티초라는 시간 후에 높이라고 알겠지? 근데 뭘 물어봤어? 너희한테 지면에 떨어지는 거 물어봤잖아 그럼 지면에서의 높이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0이 되겠지 그쵸? 땅에서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 네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티값이 얼마냐 그거 물어본 문제야 그냥 문제만 파악하시면 간단합니다 알겠어요? 어 최고 높이에 올라갔을 때 그런 거는 이제 뭐 약간 이차함수 해가지고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높이 물어보는 상황이 된 거고 어쨌든 지면에 떨어졌을 때 떨어졌냐 이거는 구하란 얘기니까 넘어가면은 5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는 0이고 뭐 인수분에 해보셔도 되고 적당히 집어넣어서 해보셔도 되고 그거는 인수분에 해볼까요? 5t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거는 당연히 의미가 없죠 티값이 얘들아 뭐야?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당연히 음수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1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면에서 얘한테 이렇게 돼있고 높이다 똑같은 문제야 근데 이게 70m 이상이래 알겠지?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된단 얘기야 알겠어? 딱 이렇게 70m 이렇게 딱 자른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게 몇 초 이게 몇 초 이렇게 나오겠지 70m 이상인 지정을 지나는 것은 몇 초 동안이냐 몇 초 동안이야 얘가 만약에 5초만에 70m 올라가고 10초만에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5초 이렇게 다닌 거야 그냥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45-5t제곱이 얼마인가? 70이 되는 티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응 그러면 그러면 여기 넘어가니까 5t제곱이 왔다 가면 0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제 5로 약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9t 5로 약분하면 14는 0 이렇게 되겠다는 7입니까? 7이 그쵸? t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몇 초? 2초 여기가 몇 초? 7초 이렇게 되겠지 2초만에 70m 올라가서 공중에 쭉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항상 우리가 공을 던지면 되더라 그 공이 포무스턴 운동이에요 포무스턴 운동 포무스턴 운동이 2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래서 이만큼의 기간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냐 5초가 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둘레가 40이고 넓이가 108이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둘레가 이렇게 되어있어 이렇게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이렇게 했네 그치? 그러면 얘들아 얘를 X라고 한번 해볼게 세로 X 세로 X 가로 가로 여기 가로 가로 뭐야 둘레가 40이면 기역 니은자 얘는 21이 되겠지 21 맞죠? 그러면 얘는 21-X 이렇게 되겠지 너무 쉬고 간단하지 그럼 X하고 21-X를 곱할 때 그게 뭐가 되어야 되겠어 108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냥 뭔 말인지 알겠지 21차이가 나는 거잖아 얘는 21차이 나는 게 아니라 빼기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 얘가 적당히 하면은 9하면 뭐가 되겠니 10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 구 넣어봐 그럼 얘는 9가 되지만 얘는 뭐가 되지만 얘가 10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9하고 10이니까 누가 구겠어? 당연히 짧은 이 친구가 9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하고 CD AB하고 CD가 이렇게 같다 라고 했네요 AB하고 CD가 이렇게 같다 얘들아 그런데 AD하고 AD하고 얘가 같다 이런 얘기구나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얘들아 130이라겠다 그치 그럼 뭐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되냐면 어 얘가 3이야 그치 얘가 3이고 얘가 X야 그럼 얘도 X가 되겠지 맞죠? 어 그럼 뭐 이렇게 그어보면 얘도 X가 되고 얘도 3이 되겠다 맞지? 그러면 넓이가 뭐 130이라고 했으니까 윗변 X 더하기 아랫변 X 더하기 6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13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 식만 이렇게 잘 세우시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이거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뭐 260이 될 것이고 알겠지? 그러면 얘는 2X 더하기 6 곱하기 X가 260이니까 뭐 곱해보면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60이 0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30이 0이니까 얘는 뭐 10하고 13하고 하면 되겠다라고 바로 알 수 있겠지 다음 문제 5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요 뭐 이렇게 같다 이런 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이거 뭐 피타고라스에서 뭐가 증명했던 어떤 그거하고 똑같은데? 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EFGH 그랬더니 한 변의 길이가 8이래 즉 얘가 8이란 얘기잖아 얘가 8 그치? 얘가 8 A2의 길이가 얼마냐 지금 그 얘 A2 그럼 A2는 얘를 말하잖아 그쵸? 얘를 X라고 해봐야 되겠지 X 그럼 얘가 X이면 얘가 뭐가 되겠지 얘가? X 아니 10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지 얘가? 얘가 10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뭐야? 피타 아저씨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네 제곱의 함은 이거 제곱과 뭐하다?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0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 64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알겠지? 답 나온 거 보니까 별로 모양이 좋지 않은 것들이 많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정리해서 정리한다는 얘기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X 여기가 플러스 100이 생겼지 100이 생겼는데 얘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36은 0 이렇게 하고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8이 0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안됩니다 인수분해 안되면 뭐하면 돼? 근형식 쓰면 되는 거야 근형식 플라임이니까 근형식도 뭐 A분의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B플라임 풀만으로도 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하시면 다음은 3번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이것도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뭐 피타하자씨가 딱 생각이 나면 쉽게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보이니까 눈에 여기 갑시다 5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13인 두 선분을 나눴다 얘들아 이런 거 봐봐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얼마라 그랬어? 89라 그랬지 그치 그리고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얘를 X라고 보면 13- 뭐가 더 X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당연히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이 89니까 X제곱 13- X제곱 89가 되면 똑같은 문제야 계속 정의해서 인수분에 되면 좋고 안되면 근형식으로 활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 58번 오른쪽 그림은 길이가 16cm인 AB의 중점을 O라고 했네 얘를 O라고 했어 자 어 이거의 넓이가 큰 거의 넓이가 작은 거의 넓이의 4배보다 21만큼 모아다 얘들아 넓다 그 얘기잖아 그치 어 지금 이거는 내가 이제 P5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를 가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럼 P5의 길이 LX X라고 남을게 X라고 LX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게 지금 16이죠 16이죠 이만큼은 이만큼은 얼마입니까 8이죠 그쵸 그러면 이만큼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8에서 X만큼 뺀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8-X 이렇게 되면 갈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8-X가 되고 큰 거의 한 변의 길이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8-X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길이를 해놓으시고요 뭐하면 된다고 큰 거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아 X 플러스 8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작은 거 8만 X-8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거의 제곱의 뭐 4배보다 얘가 작은 거 4배하고도 21만큼 얘가 더 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1을 뭐하면 돼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정리해서 똑같아 나머지는 정리해서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되니까 인수분해 그냥 쓰시면 되니까 하시고요 59번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312 제곱센치미터 직사각형 모양의 판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7장을 빈틈없이 이어 붙였더니 가로의 길이가 3cm인 직사각형 모양이 남았다 이때 타일 1장의 둘레길이 부어라 이 얘기야 이 59번 문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이더라 타일 1장 이렇게 있는데 타일 1장 가로를 A라고 하고 세로를 B라고 해볼게요 알겠지 A,B가 어색하면 X,Y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니 여기는 A,A,A,A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4A가 되겠네 이렇게 OK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기는 B 더하기 A,A 더하기 B가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두 개를 곱해 두 개를 곱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4A에다가 A 더하기 B를 곱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랬을 때 넓이가 얼마가 돼 312가 되겠지 312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식 하나 세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자 봐봐 자 이렇게 길이하고 이렇게 길이는 당연히 뭐 하겠어 얘들아 당연히 같겠지 그치 근데 지금 위에 있는 얘는 4A라고 내가 보시면 되겠죠 아래쪽은 어떻게 보면 돼 얘가 BB잖아 BBB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4A라는 친구하고 누구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니 얘들아 3B 더하기 3하고 모아야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네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내가 모여서 활용해서 AB 값을 모아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항상 이 문제 같은 경우도 AB가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알겠니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 뭐 A든 B든 어쨌든 간에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잘 봐봐 여기서 A로 하려다 보니까 4분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귀찮아 B로 하려게 해도 뭔가 좀 그렇게 되겠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냐면 사실 B가 하나니까 B를 없애주는 게 편하겠지 양쪽에다가 3을 곱해버려 뭘 곱해버려 3을 자 그 이유 왜 3을 곱하냐면 그럼 4A에다가 3 곱하니까 뭐가 돼 3A 더하기 3B가 3 곱하니까 뭐 이 정도로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3B는 뭐가 되는 거야 4A 빼기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3B에다가 누굴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 친구가 와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좀 편하다고 대입할 때 어차피 왜 우리가 부등식은 방정식은 뭐라고 배웠어 똑같은 거를 먹고 더하나 빼나 곱하나 나누나 상관없잖아 0만 아니면 그치 물론 여기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넘어가서 B라는 친구는 3분의 4A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가지고 그걸 지문은 상관없다고 여기에 그러면 분수 생기고 어차피 나중에 또 곱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곱할 걸 못하는 거야 1이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게끔 이 모양이 나오게끔 얘를 또는 얘를 뭐하는 거야 바꿔준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분수도 안 나오고 훨씬 느낌이 편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면 정리해볼게 자 4A 가시고요 3B가 4A 얘가 4A-3 이니까 7A-3 926 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4은 이렇게 약분해 줄 수가 있겠다 약분이 안 되는구나 4약분이 안 되는구나 4약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 7,4 28A-3 4A-926 이 0이 되고 이제 이런 게 문제다 이제 문제는 이걸 뭐 하는 게 문제야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는 게 문제다 사실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네공식 써야 되는데 이게 참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7A 더하기 39A-6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됐네요 문제를 근데 뭐 이것도 어쨌든 계산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못 들리는 거니까 그냥 그냥 4로 나눠진다는 얘긴데 얘가 936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4로 나눠줘요 4로 이렇게 4로 알겠지? 4로 나눠면 4,2,8,4,3,12,4,4,1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인수분해가 너무 커서 잘 모르겠다 숫자가 크더라도 그네공식을 쓰면 되기는 해요 그네공식은 무조건 뭐하니까 답이 나오니까 알겠지? 자 60번